안녕 오늘 정말 큰 그리고 사랑스러운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연도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추억도 많이 쌓이고 벌써 이렇게 12월 25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은데 그만큼 너랑 더 행복한 인생을 확실히 더 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부탁하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래 정말 따뜻한 하루도 보내고 물론 날씨도 춥지만 오늘은 정말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꼭 가족과 친구들 잘 만나고 아니면 혼자서 힐링하는 시간도 보낼 수도 있고 그만큼 사랑해 정말 힐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도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오늘 꼭 힐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난 조금 피곤해서 먼저 잘게 되게 고맙고 굿날 굿자 잘자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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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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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당신과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도 맞아서 고마워 오늘 꼭 정말 좋은 소중한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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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